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로 선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일 오전에는 서울시의회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장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일 오전 마포구는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신규 자원회수시설에 관련한 마포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과 상암동 주민 2명이 참석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집회와 서명운동 등 서울시의 결정 전면 백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